한 주 단락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의 아주 가장 중요한 테마는 이제 결국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인생살이가 항상 그렇듯이 새로운 길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에게 익숙지 않았던 그것도 아주 생소한 길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검찰 생활이라는 것은 지위 계통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또 명령 계통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일하기가 좀 좋은 그런 환경 인데 정치파는 아주 다양한 그런 인간 군상들이 모여서 저마다 이익을 아주 목숨 걸고 추구하는 그런 아수라장 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카오스 같은 그런 환경 하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선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장관을 아끼시는 분 그리고 또 국민의힘 미래나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정말 예의주시하고 좀 걱정스럽게 보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중심으로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역시 출사표를 던지는 거죠. 진짜 소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진검성부를 벌리는 그리고 아주 자신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가지고 권모술수 계략 사기 이런 부분들이 난무하는 그런 그야말로 무림의 세계로 한동훈 전 장관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파는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악하고 이렇게 놀래 죠. 오랜 공직생활을 했던 한 분이 대권 그런 도전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자리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진료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겁니다. 과거의 선거에서도 보면 대학 교수나 이런 자리에 있던 분들이 막상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과 관련된 그런 모략을 만들어내고 언론을 동원해가 여러분들 여론전 을 펼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중간에 그냥 선거도 치르기 전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세계도 마찬가지겠죠 정치판이. 한국은 참 어지러운 곳이죠. 그런 참 소굴에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모든 신문들이 톱뉴스로 다뤘죠. 한동훈 후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무슨 공이든 후회 없이 이둘려야 된다. 이 한동훈 장관의 퇴임사라든지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주고받은 그런 지리응답 그리고 이번에 이제 퇴임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약식 그런 기자들과의 그런 회담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 다음에 군더더기 없이 참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인데 말을 실수하지 않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말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비유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뛰어난 그런 사람인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퇴임사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아주 잘 쓴 퇴임사인 겁니다. 그게 본인이 이제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한 번 읽어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한동훈 법무장관 퇴임사입니다. 저는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호소력이 있는 거죠.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말이 참 호소력이 있죠. 선인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가운데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에서가 아니고 저의 능력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문장체가 여러분들 아주 단문입니다. 이게 이제 구어체 문장인데 아주 단문을 쓰네요. 그게 아주 퇴임사치고는 아주 인상적인 퇴임사입니다. 짧고 간략하게 자기의 흉중을 사람들이 호소한.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그렇게 찬성한 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잘 하기를 그렇게 바라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를 믿고 또 지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보수 야당 보수 여당이 그 여러분들 아주 뭐 그야말로 막 나가는 야당을 상대해서 좀 제대로 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선전하기를 바라지만 참 만만치 않은 게임일 것이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선거 구도라는 것이 투표자들의 민의가 반영된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거 결과를 누군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이 참 구조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던져지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뭐 세상 일에는 항상 의의의 변수가 있고 기적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 가운데 국민들에게 좋아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법무청사의 여사님들과 방호광님들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감각이 있는 거죠. 아주 짧은 표현입니다. 금시에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아주 스맛다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난장판이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어지러운 한국의 정치판에서 한동훈 장관이 기사회생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 결과가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판의 일보를 디디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불리한 환경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질의응답에서도 이거는 본인이 준비를 한 퇴임사니까 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퇴임사를 마치고 청사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정문적 답인데 아주 잘 정리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한동훈 장관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입을 다물었고 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신 분도 많고 저도 그렇게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어떻든 한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력한 이유는 이것도 아주 좋은 비유를 하죠.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는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후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맡은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총선의 승리라는 것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불리한 그런 여건 하에서 한 장관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가 전혀 공정함과 거리가 멀게 치루어왔고 앞으로도 치루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장관이 침묵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미 진게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야봉 인왕 님이 말씀을 잘 하셨네요. 부정성 그 해결 없이는 모든 일이 부질없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바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적은 아주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재가 크리넥스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으신 거죠. 자 그동안 정치참여의 선을 그어왔는데 마음을 바꾼 계기나 사건이 있습니까 이 표현도 여러분들 아주 제가 볼 때는 잘 답변한 겁니다. 저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 의미에서의 정치를 멀리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공공선의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20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는 기자분들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삶과 미래를 더 낮게 만들고 싶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런 들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는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잘 쓰는 것을 언어 좋다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작가가 갖고 있는 능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잘 사용하는 거죠. 공공선의 추구 이런 표현은 아주 멋진 표현인 거죠. 공공선의 추구를 위해 노력해야 될 공직자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된 겁니다. 공공선 공공선을 추구하라고 여러분들 세금 내고 세금을 가지고 밥을 먹여줬더만 사기를 추구하는 것이 그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 여러분들 선거를 맡은 사람들이고 대법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사용한 공공선의 추구라는 그런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고 이렇게 간단하게 저마다 맡은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잘 수행하게 되면 나라에 혼란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민들도 고민이 없을 건데 다 이렇게 야바위꾼처럼 사기꾼처럼 도독놈들처럼 그렇게 공공선을 추구하라는 그런 자리에서 도독질을 하고 사기를 하고 조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여러분들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그런 공직자들이 망국으로 이끄는 그야말로 국사범들인 거죠. 조선이 그렇게 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공공선의 추구 얼마나 이러면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렇게 고결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복인 거죠. 공공선의 추구 참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흔해 빠진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좀 세상용어로 표현하면 맛깔나는 표현을 썼구나 공공선의 추구라는 겁니다. 제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제가 공공선을 위해 사심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다 해서 법무부에 추진한 좋은 정책이 삐시바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될 때 이기는 정당 이기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거죠. 선거에서 지면 아무리 미사 요구를 여러분들 사용하더라도 그냥 패자가 되지 않습니까 선거에 지지 않도록 선거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국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저도 그 대열에 동참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주 스마트한 젊은 법무부 장관께서 아주 어려운 국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어쨌든 본인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란 것은 너무나 참 난해한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2017년도 대통령선거부터 전산조작을 활용한 이른바 사전에 여러분들 짜여진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에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변수인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례 증가와 감소작업 조작작업을 가지고 모든 선거결과가 결정되어 오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그래프를 외면하게 되면 그냥 필패할 겁니다. 본인의 경력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도 실망할 것이고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고생길로 들어가겠죠. 이 그래프가 여러분 뭡니까 이 그래프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왼쪽의 2016년 경기 시흥시열에 후보별 차익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왼쪽처럼 되는 겁니다. 오른쪽은 뭡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김승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대략 여러분 한 30에 35%를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에게 같은 수만큼을 옮긴 그런 점검물인 거죠. 이걸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그동안 그냥 입을 다물어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물으니까 본인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똑똑하고 잘생겼고 젊고 유능하고 그런 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 프로그램 돌리면 그냥 선거는 다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오늘 여기 한 분이 진짜 중요한 부정선거에 대한 말은 안 하고 말장난스러운 맛만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아주 너무나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순간 그냥 그것은 100% 그냥 패배하게 돼 있다 이야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 번 공병호 tv에서 공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어디 어느 단계에서 개입되는가라는 부분을 정리한 가상도입니다. 현장에서 후보별 득표수를 집계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자료를 송출하면 보조 db의 이름들 모두 다 모아지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 메인 db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조 db에 연결된 유선 혹은 무선으로 연결된 조작 서브용 pc에 사전의 이름들 짜여진 조작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이 입력돼 있어 가지고 그게 조작값을 이어서 권역별 선거구별로 데이터를 다 위조 변조했다. 이것이 이제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지 않습니까?